네. 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8월 1일부터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네요. 8월 1일부터 급행 서비스 확대 실시되는 게 있어요. 요번 주에 변한 거죠. 급행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일컬는 급행 서비스인데 급행은 이제 보통은 2500불에 거금을 내고 15일 안에 결정을 받는 추가 서류가 나오든 아니면 승인이 나오든 그러고 나서 추가 서류 나오면 추가 서류 제출하고 또 15일 안에 결정을 해주는 그런 급행 서비스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었고 급행료는 항상 올라갔고 지금 2500불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급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급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대표적인 게 주재원들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데 idc140이라는 피티션을 해요.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이게 다 급행이 돼요. 그런데 주재원들이 하는 건 안 돼요. 참 이상해요. 같은 2b1이라고 해서 1순위 영주권인데 1순위 영주권 중에서 특기자들 예술가나 운동선수나 이런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2b1은 급행이 돼서 15일 만에 바로바로 받아서 그다음 단계 진행 하고 하는데 주재원들 건 안 돼요 . 왜 이건 안 되게 만들었는지 모르 겠으나 어쨌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확대 실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8월 1일부터는 지금부터 접수하는 건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작년에 7월 1일까지 7월 1일 전에 신청했던 년 주재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했던 것에 한해서 이제 1년 기다렸 는데 이제 와서 2500 걸 내고 하기는 조금 아깝지만 지금 사실 작년 금암 때쯤에 5월 6월에 한 경우들은 지금 승인이 거의 됐어요. 지금 좀 빨라 지고 있어서 승인이 됐는데 어쨌든 유명무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는 더 기다렸는데 지금 다 될 때 다 됐는데 프레미엄 해. 어쨌든 그렇게 확대 실시가 됐고 오래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지금 아직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 오래 신청한 사람은 안 되고 작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 이전에 신청한 사람만 이제 올해 신청한 사람 이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다 확대가 앞으로 될 거지만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 그렇게 한 거고요 . 그다음에 또 영주권 할 때 안 되는 게 NIW라는 게 있어요.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내가 국가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굉장한 그런 자질을 가졌으면 나 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 없이. 그래서 사이언스 쪽이나 거기 관여하거나 특히 굳이 이공 계통이 아니래도 돼요. 경영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공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NIW를 미국의 국익 을 증대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에 한해서 혼자서. 맞네요. 영주권 종료로. 그런데 그것도 프레미엄 프로세싱 이 안 돼서 굉장히 지연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i-140이라는 피티션 이 승인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i-485 라고 해서 영주권 최종 신청서를 접수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8월 1일부터 또 작년 8월 1일 이전에 신청한 피티션에 한해서는 이제 급행으로 돌려라 라는 게 이번 달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요. 사실 이번 해에 이민국에서 급행 서비스 확대에 대한 그런 그 어나운스먼트 를 했고요. 있었죠. 그게 다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완전히 확고히 그 fee를 갖다가 부과를 하려면 또 적법 절차를 받아야 되 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확고하게 됐고요. 돈만 내면 이제 빨리 해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 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f1 이라든지 학생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거. 이게 요즘 1년 걸리거든요. 이게 1년이 넘게 걸려서 대학교를 가서 학생 신분을 바꿔서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신분 변경이 안 돼서 못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해 안에 fi22 회계년도 2022년이 9월 말로 끝나요.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음 달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 고요. 그러면 f1들도 급행으로 지금 지금은 안 되죠. 이제 하겠다는 거죠. 다음 달까지는 하겠다라는 게 발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원래 f1들은 그게 없었어요 급행이 급행이 없어요. 네. f1은 급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f1 j1 이렇게 신분 변경하는 경우 중에서 f1 j1 m1 비자라고 있는데 그건 많이 안 하니까 주로 이제 f1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급행 서비스가 아마 10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네요. 네.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 안에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나운스먼트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노동카드 얘기가 있는데 이 노동카드가 너무너무 늦게 나와서 사람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동카드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f1 학생들이 졸업하고 opt를 하면서 노동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노동카드가 있고 영주권 신청할 때 받는 노동카드가 있어요. 영주권 신청하면서 받아서 노동카드를 받아야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연이 돼서 지금 1년까지도 가고 8개월 9개월 이렇게 가는데 일단 이번 해 급행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f1으로 해서 노동카드 신청한 opt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노동카드는 우리 2025년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를 해서 너무 멀어요 진짜 3년이나. 어쨌든 그래도 f1 학생들은 f1 신분 변경 및 f1에서 opt 가는 거는 아마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이라 하면 9월 달입니다. 12월이 아니고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opt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노동카드가 이렇게 노동카드가 나와야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동카드가 너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금방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일이 많았어요. 좀 그래도 opt는 일반 노동카드에 비해서는 빨리 나오긴 해요.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는 급행이 내년 10월부터 회계연도부터 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급행료는 조금 낮추면서 1750불인데 그 대신 우리가 15일 안에 해주는 건 아니고 30일에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재원 비자나 niw는 45일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15일은 너무 이제 버겁고 돈은 받으면서 시간은 좀 더 끄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급행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니까 급행이 아닌 사람들 건 뒤처지는 거잖아요. 더 뒤처지겠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영주권 일반 수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주재원이나 niw 말고는 거의 다 급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2순위다 3순위다 숙련직 전문직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전부 급행 이 되는데 이거 변호사님 급행 서비스 2500불 주고 이거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급행 서비스를 뭐 해외에서 영주권 할 땐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야지 그 다음 단계가 가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할 때는 문호가 열려 있으면 140이랑 485랑 동시 접수가 들어가 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시면 140이 뭐고 485가 뭐지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느 수준에 맞춰갖고 어쨌든 간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이제 문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청원서 이민청원서와 나의 신분 조정 신청서 와 뭐 이런 걸 폼너버로 140 485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접수를 하게 되는데 급행은 140이라는 이민청원서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급행 서비스를 해서 빨리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최종적으로 카드를 받아야 되는 건 i-485라는 신분조정 신청서 인데 거기에는 급행이 해당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2500불을 내시고 i-140 청원서에 대한 급행 은 적용이 돼서 내가 빨리 승인을 받지만 나는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지 아닌 지는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i-140이 빨리 승인이 되면 485라는 신분조정 신청서도 빨리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500불 가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민국에서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40이라는 것은 급행을 15일 안에 해주겠다 이렇게 처리 기간을 명시를 했지만 그거를 했다고 해서 마지막 영주권 주는 것까지 우리가 급행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험상 뭐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거를 보면 빨리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유가 조금 되면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중에 사실 빨리 영주권 받아서 아이들 학교 학비도 뭐 좀 절감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더 효과가 더 크면 급행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이제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린 거랑 이게 맞물리는데 뭐냐면은 지금 영주권이 이제 쿼타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1년에 줄 수 있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미는 14만 개 가족이미는 22만 6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그만큼 영주권을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신청은 그보다 더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민국에서 처리 속도가 느려서 신청서를 받으면 그만큼 22만 6천 개 발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이미는 14만 개 발급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요새 더한 게 팬데믹 이후로 이게 1순위 너무 딸리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리고 또 인터뷰가 장기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유럽이라든지 캐나라든지 인터뷰 안 하는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민비자 발급을 못하는 거거든요. 발급을 못하면 22만 6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만 개밖에 안 썼다. 그럼 나머지 이제 12만 6천 개는 어디로 가냐면 취업이민으로 2월이 돼요. 그게. 그럼 취업이민은 갑자기 내가 14만 개 쿼터를 갖고 있다가 저기서 작년에 못 쓴 거를 받으니까 28만 개 30만 밖에 되는데 그럼 취업이민 신청한 사람들 빨리 빨리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그렇게 또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남으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2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2월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신청자. 그러니까요. 사실 가족이민은 제가 여기 나와서 가족이민 문호가 6년이에요. 그 형제자매는 14년 5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쓰고 그냥 버려지는 쿼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가니까 의회에 많이 이제 저희가 법안 상정할 때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십 수년간 안 썼던 쿼터 100만 개도 넘는데 그것쯤 가져와서 하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백로그 된 거 적체된 거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게 또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이번 해에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에 안 썼던 것이 가족이민이 14만 개가 있어서 취업이민이 14만 개 플러스 14만 개가 돼서 28만 개가 됐는데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올해. 9월까지니까. 아직도 10만 개가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 8월 9월에 10만 개를 안 쓰면 없어지는 건데요. 5만 개만 쓰면 5만 개는 없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프레미엄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레미엄 프로세싱을 해서 idc13까지 마쳤으면 그 다음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피티션이 승인이 안 됐으면 일반으로 해서 한창 걸려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걸 못하는데 영주권 발급을 해주려고 하면 이제 그것이 근간이 되는 청원서라는 게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프레미엄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내가 거기서 빨리빨리 지금 8월 9월에 이민국에서 빨리빨리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터뷰도 안 하니까 이민비자 영주권 발급이 굉장히 빨리 되고는 있어요. 정말. 많이 빨라졌다. 많이 빨라졌어요. 지금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8월 9월에는 이제 남은 쿼터 쓰려고 빨리 하고 있는데 그때 프레미엄을 해서 이미 승인이 된 사람만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프레미엄 안 했어도 승인이 된 사람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상.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변이 일어난 게 저희 사무실에서 솔직히 영주권 140이라는 거와 485 들어가고 나서는 한 그래도 1년은 걸리거든요. 프레미엄 하더라도 7, 8개월 적어도. 그러는데 2개월 반 만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미엄 해서 15일 만에 140이라는 게 되고 그다음에 지문 찍고 이러더니 2개월 반 만에 영주권 카드가 나온 케이스가 바로 한 달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변호사님 제 거 왜 이렇게 늦게 걸려요. 제 지인은 3개월 만에 됐대요. 5개월 만에 됐대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를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외적인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나랑 비교를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이지는 않죠 사실. 그런데 이제 바로 친한 친구가 그랬다니까 그 측면도 눈이 번쩍 뜨인다고 했듯이 그게 저희 서문에서 두 달 반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던 지인 케이스가 여기서 나왔구나. 문이 엄청 오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 갱신도 그래요. 영주권 갱신도 지금 1년 이상이 걸려 가지고 1년 연장된 것까지 다 쓰고 나서 움직이질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갱신도 문제죠 지금. 갱신도. 그런데 지금 2, 3주 만에 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갱신도요? 저희 사무실에.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그랬다 그러면 괜히 남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갱신도 지금 2, 3주 만에 나온 경우들이 요즘 신청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민국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년도 더 걸리는 건데. 지금 저희 1년 반 된 사람들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매일 전화해요. 제 영주권 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프로세싱 타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신청을 왔는데 1, 2주 만에.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영주권 1년 넘게 걸리니까 1년은 연장 레터가 언니가 그거 갖고 쓰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여행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생각하고 계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2주 만에 영주권이 나오니까 이분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겠어요.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 2주 만에 나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이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민국에서 빨리발리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 그러면 전해 돌발 상황이 있네요. 전해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온 걸 탁탁 처리하고 그렇지. 옛날 거부터 해줘야죠. 그래서 이분은 전생에 그 조상이 미국 독립운동에 기여를 한 분인가 막 그런 정도로 저희가 농담을 했는데 지금 그런 정도로 이민국 일이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해하시고 의뢰인 분들은 또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응대하느냐고 어떻게 저희도 뭐라고 일관성 있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이변들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이 방송 끝나고 전화 많이 받으시겠 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래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어떻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민국. 이게 회계연도 막판과 또 이민국에서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살짝 겹치면서 그런 이변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지만 희망적이긴 합니다. 누구 한 케이스라도 그렇게 나오면 분위기는 좀 빨라지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조문개무론사님과 함께한 이민법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 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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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